안녕하세요. 저는 프린스웨어 2학년에 다니는 김초안입니다. 이제 벤쿠브 지역에서도 12세에서 17세 사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이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은 예방접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백신을 막기 위해 등록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방법은 간단하게 2단계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1단계 등록 www.gov.bc.ca.getvaccinated에 방문하셔서 이름, 생년월일, 우편번호, 개인건강번호, 그리고 귀하의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예약을 하시거나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대신 예약을 하셔도 됩니다. 2단계 예약하기 벤쿠버 코스탈 헬스에서는 예약이 완료되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백신을 맞는 다른 가족분들과 함께 가셔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부에서는 백신은 모든 연령대에게 안전하며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이나 해당 지역의 클리닉 위치 또는 사후의 관리에 대한 추가 정보는 vch.ca.covid-19을 방문하시면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